양과 염소 여기서 존 캐틀맨 리볼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양과 염소 인사의 정의 양을 보여주자 스트라크스 알아서 해 여기서 아 뭐야 누가 이리 잘 쏘 아 아 놔 놔 일로와 일로와 아 존도 잘 쏘는데요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야 나말고 임마 나말고 야 아 존한테 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이건가? 어 어딨어 존 뒤졌는데요 일어났네 아 나 방금 존 뒤진줄 알았어 전 죽은줄 알았어 방금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여깄네 왜 안집어져 이거 뭐야 왜 안집어져 왜 안집어져 뭐야 안집어져요 버그다 다시 다시 아 나 먹지 않았나? 죽지 않았나? 아 주웠는데 내가 나 주먹에 쳐맞자고 떨궜구나 야 너 일로와 빠세 빠세 걸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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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캣트맨 리볼보야 아 여깄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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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의 리볼보 오케이 아니 진짜 아유 진짜 너 아 아 아 아 잘 싸우노 이거 꺼져라 좋네 리볼보 나중에 비교해보고 나중에 비교해보고 이번 미션 그냥 이걸로 할게요 리볼버로 죽으면 안되니까 이걸로 합시다 존 달려가서 싸우는거 봐 저거 존 지금 총이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어허 그래 니 그거 해라 그래 야 야 칼 들고 싸웠네 주먹이 아니라 칼에 티붙은거 봐요 하하하하 이거 마이카 리볼보다 더 좋은거 같은데 잘 맞는데 한정임 아 사거리가 안나오네 됐고 아 야 원래 살려주기 싫은데 어쩔수 없다 지금은 미션을 깨야되니까 총을 저장하려면 아 저희가 스토라우스에 인해 자기 이름으로 가진 총이 마이카랑 존 밖에 없어예요 존..잠깐만.. 존꺼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뭐 없는데? 그냥 좀 녹슨 것 같은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리볼버랑 차이가 없는데요? 그냥 리볼버랑 차이가 없어 성능이.. 성능이 별 차이가 없어요 얘는 손때 묻은거 말고는 없네요 그냥 손때만 묻었어 약간 녹슬고 마이카는 더블액션이죠 연사율이 훨씬 높네 명중률이 진짜 낮구나 얘가.. 명중률 엄청났네 연사력 대신에 명중률을 높였어 데드아이 플레이를 하면 키트맨 리볼버가 훨씬 좋아요 데드아이 플레이 말고 연사 플레이를 하면 마이카 리볼버가 훨씬 좋고 제 스타일은 키트맨이 훨씬 좋아요 저는 한발한발 헤드샷 노리는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리볼버 얻을 수 있다 2. presenters 마이카 zoom Below reviewing 내장 tables 40.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